개팔자 상팔자라더니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 무더위에 짜증난다며 씩씩대는 이 녀석 프렌치 불독 3살 앤입니다. 그리고 1살 된 사비. 둘은 엄마와 아들 사이입니다. 여름이 되면 이 더위에 숨쉬는 게 좀 힘든지 조금만 이렇게 외출을 할 때 산책을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효감이 엄청나서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저희가 낮에 장시간 외출할 때 얘네를 꼭 데리고 나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아무래도 요긴하게 쓰이죠. 그러고 보니 사람들 유모차하고는 모양이 좀 다르군요. 강아지 전용 유모차, 이른바 개모차인데 가격대도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을 넘어가는 것까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 이번에 취재하면서 개모차라는 게 다 있구나. 처음 알게 됐습니다. 동물은 동물이지 좀 요란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최근 몇 년 새 왜 이렇게 부쩍 늘어났는지 또 인간과 동물의 진정한 반려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백화점의 유화용품 매장이냐고요? 천만에요. 여긴 반려동물 용품 전용 매장입니다. 반려동물에게 먹이는 사료나 간식도 요즘엔 건강식이 대세입니다. 대부분 양고기, 사슴고기. 원래는 예전에는 닭고기 종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알러지 있는 강아지들이나 이런 강아지들 위해서 약간 양고기, 오리고기 이런 게 조금 더 잘 나가는 편이에요. 강아지 옷은 물론이고 한여름 물놀이용 구명조끼도 눈길을 끄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용품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몸만 가리는 용이었는데 이제는 패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갓난 애기 키우듯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셨거든요. 우리 주위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17.9%, 359만 가구가 556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려동물 인구를 천만 명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용품과 서비스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미용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애견 유치원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배변 훈련부터 예절 교육, 사회성 발달에 좋은 놀이까지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게다가 집으로 돌아갈 땐 하루 일상과 특이사항을 기록한 알림장까지 아이들의 유치원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알림장은 회진할 때 애기가 기가 안 좋고 건강 아니면 구토를 했어요. 애기가 좀 변이 안 좋아요. 그런 자세한 걸 써드려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하루 일찍? 아기, 우리 애, 얘네들. 이렇게 부르는 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 사이에선 하나도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거의 15년, 20년은 사는데 같이 살아야 되니까 남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얘도 좀 더 행복하게 많이 누리면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냥 단순히 애완동물 아니라 가족의 일환이니까 그럼 애견 유치원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할까요? 가족분들이 다 일하러 가시거나 아니면 집에 사람이 없을 때 애기가 혼자 있어가지고 많이 외로워하거나 아니면 조금 혼자들이 불안해할 때 많이 유치원에 오시고요.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자녀를 갖지 않은 가정 또 고령화로 외로운 노인들이 증가한 것도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게 된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더 선진 사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사회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쪽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존재하는 쪽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